3번째 날이죠 예주님 어서오세요 예주자사님이죠 방송사고 답답하게 되네 아 레스비 따는게요 레스비가 시원하게 안따 뒀어요 이따가 이켄지 할때는 화끈하게 시원하게 딱 따 볼게요 튈까봐 여기 일단 쳐야되고 아 사실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해요 계속 오고 있는데 계속 오고 있으니까 밀고 가긴 해야되는데 밑에 지금 이 눈에 가시가 있구요 그리고 뒤에가 뭔가 찝찝하구요 다행히 송건과 총나라가 싸우기 시작하는거 괜찮은데 이번간 10부작 가지않을까요 아 피추님 어서오세요 이왕이면 카까지 써주셨으면 피카츠인데 아 삼리니 현지님 어서오세요 총나라가 이게 지금 땅은 3개밖에 없는데 장수가 많죠 지금 땅이 3개인데 장수가 한 65명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총나라가 장수를 방출할 수 밖에 없죠 월급을 못 주니까 그러면 이 방출된 애들이 이쪽으로 몰리겠죠 모두무장 댕강 컨셉은 예전에 한참 전에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방출 애들이 방출이 되면은 이쪽 관중에 어진군주가 있다는 소문을 많이 났을테니까 제가 이쪽으로 많이 올거에요 그럼 저희가 장수난도 해결이 되구요 그런측으로 가면 되고 일단 요거까지만 막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러 가볼게요 여기서 누가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일단 와봐 이것들아 이거 좀 막고 생각합시다 장우 어디가 야 이거 막아야지 장집 장인호를 혼자 막으면 되죠 장집 장인호를 혼자 막으면 되죠 장인호를 워낙 쎄니까 막으실거에요 다행히 또 위명도 끝까지 찍어가지고 당지정병도 있고요 당지정병이 병력회복회복효과도 있는데 사기도 굉장히 많이 올려요 당지정병이 병력회복효과도 있는데 사기도 굉장히 많이 올려요 아이고 항복 잘 안돼요 제가 직접 가면 되긴 하는데 설전해서 이길 자신이 없죠 안정으로 오는 게 하북에서 오는 거겠죠 승상 죽고 가도 아마 마속이나 이런 애들도 있어 가지고 아 이쪽에서 오는구나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요 이런식으로 오면 아 이거 뒤를 어떻게 해야 되겠네 아 뒤가 너무 구리다 아 그리고 너네 자동 출진 하지 마라 빨리 맞고 가겠습니다 빨리 하나만 맞고 가겠습니다 디버프는 다 비슷해요 아 얘들 올라가는구나 일단 시간 끌어 가서 얘들 아이 잠깐 아이 또 포진해버리네 아 이놈의 포진하여튼 제일 극혐해 제일 극혐 아참 아 제가 갔다 가야 되겠네요 아 아 유압 잘 꺼졌어요 아 아 아 아 주사님의 복무가 되었습니다. 가시켰습니다! 가시켰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빨리 맞고 갈 수 있었는데 괜히 기어나가가지고 주삭저 분노조절장애라서 그렇죠? 아까 확인했죠? 분노조절장애라는 거? 신차, 빨리 와. 이속...가가 없나? 이속...가가 없나? 아, 더러운 또왕 진짜... 와... 사비트 나라에 저거 진짜 너무 듣기 싫어요. 저거 왜 안주고 235년인데... 아니, 235년인데 아직까지 안죽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또왕. 황건적때부터 나오는 놈인데 아직까지 안죽으면 너무 개사귀죠? 이게... 이년들 다...을러와. 이놈들 다 올라와. 잘한다. 촉군 잘한다. 또 와보니 250년까지로 나오나요? 여기서 다시 2번씩 따뜻하니깐요 이거 뭐건가요 satisfy? 이제 2번씩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가 근데 또 비참 Давайте 다음이라야 Alm원이 그게 또 보입니다 스프라인 교수에ечь 근데 이 products를 선택해보았 geben 맞습니다. 설양병도 뺏긴 뺏어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가서 뺏... 장안에 안와 와 장안가는거 다 양양으로 내려갔다 형주로 어 잠깐만요 지금 송건이 잘 도와주고 있어요 자 형주로 다 내려왔어요 장안으로 오던 애들이 이러면 이제 총나라가 한중으로 가주고 총나라가 한중에서 상용으로 빠지고 저는 설양을 먹는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죠 설양으로 올라갑니다 전부 감기병으로 바꾸고요 설양으로 올라갑시다 일단 또한 잡고 아 여기 부인 남아있으니까 부인 남아서 지키면 돼요 총나라 동맹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장관이 큰일하고 있죠 아 하오무 혼자 남아서 뭐하고 있는거야 또한 바로 사형이죠 아 잠깐만 야 동맹 장관 98% 빨리 빨리 야 98% 뭐해 장관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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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또왕 아기 또왕 엄마 또왕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위나라 뚜루루뚜루 엄마 또왕 자 완벽하죠 동맹 완벽해요 완벽해요 장관이 진짜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하고 있어요 아 잠깐 이거 왜 이거 왜 이러고 있어 아 아 아 아 빨리 분리했어야지 강유 방이 그렇다고 혼자 가니 아니 그렇다고 혼자 가면 그렇다고 혼자 가면 됩니까 강기병이 없네 강기병이 없는게 좀 아쉽네요 장호도 굉장히 오랜만에 써보네요 이게 위나라라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아 아 할fica 마 마 마 마 마 마 마 하하 아 아니 펜트! 자세히 알았다! 자세히 알았다 오랫동안 유튜브 보다가 막윤편 재미있어서 라이브도 재미있게 보고있습니다. 열일하시네요 저, 저, 루엣님! 막윤편 재밌게 봐주신다니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께요 아 심마님도 어서오세요 아 진짜 오노노 장호 아 잡히면 어떡하냐 병력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 3500명을 아니지 하여튼 개또왕 저거는 무조건 사용시켜야 돼요 장호 해방 일단 했죠 아 장인어른만 잡았어요 아 장인어른 우리 왕언니장 등용이 왜 이렇게 안될까요 이상한데 왜 이렇게 등용이 안되지 왕언니가 왜 왕언니에게 제가 달갑지 않을까요 구적일 리가 없는데 왜 치밀도가 마이너스 94하죠 이상한데 왕랑을 죽였다고요 왕 할아버지는 그 구적 안되는데 왜 구적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와 올거면 불안해 죽겠네 진짜 딱히 죽인 애가 없는데 이상하죠 부인이 다시 나와야 되겠다 아 불안하다 사마손으로 왕언니가 나오기 전에 죽여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이 당시까지는 감사도 많을 것 같아요 아는 거 나중에 중심입니다 아는 거처럼 아는 게 없지만 아는 거처럼 이 정도의 부분을 where as long as we are 좀 더 하셨습니다 아는 거처럼 아는 거처럼 아는 거처럼 으 아는 거처럼 주시죠 하지만 지금 대리안을 콜을 건너려야 내정 딱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얘 충차네 석포형도 참 바람직한 장인어른인데 약속의 땅 홍농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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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북 엔딩이 있습니다 아마 10부작 안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자 제가 군주기 때문에 뒤쪽에 장수를 배치 안해도 되죠 포로가 없다 와 이거 너무 사기다 개사기에요 아니 여기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수도였는데 여기 두 군데를 때렸는데 포로가 한 명이야 와 너무 사기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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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안정에 민심을 하세요 어 신창 된다 아 근데 물이 너무 높다 아까 포로 없었는데 아 해산을 안해서 포로가 없었구나 신창 너무 먼데 그래서 갔다옵시다 신창을 등용하면 신원형까지 올 수도 있죠 부인 갔다옵시다 서량병 회유도 갈게요 서량병 회유도 갈게요 마피오 아직 나오질 않은데 일단 다 나오게 하고 다 나오게 하고요 몇 살인지 확인해 볼게요 마균전형이 미래들입니다 미래들 절대 배신하지 않는 미래들 애들 귀여운데 문제는 다 클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조금만 신경 써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와 다섯 명 한 명만 안 나왔네요 아직 6년만 있으면 한 놈씩 나옵니다 애들 전부 특출나죠 와 다 특출나 와 애들 되게 잘 컸다 미숙한건 나이가 어려서 그런거고 특출납니다 양쪽으로 미숙은 뭔가 좀 잘못된거죠 표시가 잘못된거 같아요 이럴리가 없죠 뭔가 표시상에서 뭐 잘못된거 같아요 아 이거 훈련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저 상태로 크면 산적집단 에이 그래도 줄을 엄청나게 찾아오는데 산적집단 아니죠 저희가 옹주 양주를 다 점령했는데 어 맹달이 있다고요 맹달 등용 가야죠 맹달 등용 가야죠 맹달 등용 가야죠 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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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청자 그 얘기하자 말아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에서 어떤 장면을 같이 가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차에서 정리할 수 있는 장면이 없을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다 저는 이 차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이도 정말 좋은 날이었으니까 한 명만 보냅시다 한 명 보내서 평양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이 없어요 임무짱이 없어요 임무짱이 한 명이 끌고 올 만한 통솔이 되는 애가 가야 되는데 장호가 갑시다 자 맹달이 등용이 되나 볼까요 그렇죠 맹달은 100% 되죠 맹달이 안될 수가 없죠 강유가 갔다 와 평양은 출병해서 잡아야 되겠네요 장호가 출병해야 되겠네요 제가 왕언이한테 좀 방문을 해야 되겠는데 왕언이가 장 안에 잡혀있나요 지금 농락 가야죠 농락하면 됩니다 방문에서 밀담을 하면 돼요 지금 태도로 볼 때 조예님은 밀담의 달인입니다 이거 막연 보세요 밀담하고 있는 자세죠 마무리 하세요 아 조언 중 한분이라고 합니다 이과라서 그래요 이과라서 언변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친밀더가 더 떨어지진 않았죠 우리 잘 지키고 있는 부위나 선물이나 주고 갑시다 아 많이 줬네 많이 줘서 더이상 줄게 없네요 병기라도 주고 갑시다 아 병기 있는데 맹달까지만 등용하면은 바로 홍롱으로 출진하면 될 것 같아요 왕준 해산 충성도가 점점 떨어질 텐데 언젠간 등용이 될 거예요 아마 맹달까지만 창병 끝냅시다 부인 그냥 돌아왔네 자 신차 왔구요 와 충성도 높은거 보세요 애들 아 별바람 태양군이 어서오세요 장안을 향해 출진했다 어디서 출진했죠 문빙이 출진했는데 아 요거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빙 정도면은 부인이 그냥 가볍게 막을 수 있고요 일단 맹달 올 때까지는 이동 안합니다 아 오케이 맹달 왔어요 자 간직 아 간직은 없네요 맹달한테 노노 맹달한테 병기를 수여하겠습니다 평양 빨리 좀 하세요 장오님 직접 줘도 되는데 직접 주려면 또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귀찮죠 장오 해산하고 정예군병 나왔구요 예 충룡 해여리 당지정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부 출병합시다 잠깐 그전에 맹달을 좀 분산을 해야 되겠는데 잘 싸우는 애들을 분산을 좀 합시다 맹달 가구요 그 다음에 안정에서 장안에서 양서 가구요 천수 쪽으로도 가야되는데 가비능이 갑시다 이번 한 번 출진으로 아주 그냥 아작을 내겠습니다 하시가 혼자 할까 속공지 좋죠 하지만 의미 없어요 화시 혼자 합시다 정예상병으로 하지만 부인은 남아서 지키구요 여기서 정예상병이 나왔네요 근데 보통 제가 그 아들 딸들하고 시장 자체를 거의 안가요 한 번 정도 갔으면 뭐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다 한거죠 정복전쟁의 시간이 왔어요 설양병 갑시다 설양병 갑시다 체립은 남고 여기서는 장인어른은 남구요 맹달만 갈게요 자연 suburbs 아들 앞날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장호는 왜 병력 아직 안보나왔어 육아의 신 컨텐츠요 약간 이름은 괜찮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장호 빨리 돌아와 혹시라도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신선하긴 하죠 20년 존버의 결과는 사찬 좋아요 반하를 남겨두고 왔더니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네요 아니야 아니야 자 지갈량님 한중 가시죠 아 주목 좋아요 마주목 마주목 자동 승격 자동 신임 승상님 한중 이제 들어가시죠 위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헌이 총대장인게 위헌은 군주군부 중신이고 승상님은 도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헌이 총대장이죠 그래서 총 공격력이 깎였어요 위헌이 총대장이 되는 바람 아 많이 오지만 상관없어요 어 뭐야 아 평동장군 관직 계속 올라요 출사표 가자 서랑평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장인어른 저거 오 또 올라요 안동장군 막 미치게 막 계속 올라요 관직 자 조예 이거 택도 없죠 왕싸원다 동강대전제 상대가 너무 시시합니다 조금 더 많이 오지 시시하게 너무 시시합니다 왕쌍이 너무 시시해요 가짜 자 부인 혼자 가서 아작내면 돼요 왕쌍하고 그리고 강요가 붙어야 돼요 왕쌍하고 일기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양자 뒤로 빠져 상태를ause 라고 받았습니다 이거 강요가 붙어야 되는데 수비학과는 아직 안되고요 수비학과는 아직 안되고요 하하 Kommentare 시청자 저의 위치! 저에게 봐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아.. 저는 위치에 있는 위치에 알려주세요! 지금이 다가야! 저에게 계속해 주세요! 잘생겼습니다 저의 믿음을 어떻게든요? 지금까지는? 경남은 그래도 나중에 잘하고 있죠 정해창병으로 온게 상대가 혹시라도 청주병 뽑을까봐 당지정병으로 한차례 싸우면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대의료진으로 또 마무리 정해창병으로 지켜봐요 지금의 부상병이 없지만 내 계획을 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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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는 받아봐! 나아가! 결사지 박스 쓸게 없나? 너희에게는 받아봐! 그리고 부인의 기동가가 있었네 아, 혼자구나 내 계획! 내 계획! 내 계획을 받아봐! 홍롱으로 갑시다 10부작 예상했는데 9부작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멸망할 것 같죠? 장인어로 나옵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부작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frontline 3부작에 진행할 수 없는 건 없죠 다행이다 6부작에 진행할 수 없는 일정도 0라이 2부작에.. 홍농도 뭐 나올 애들도 없구요 하복 물량이 많은데 지금 다 형주에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나오지도 못하죠 지금 이동을 양서가 이동합니다 양서가 지금 놀고 있거든요 양서가 놀고 있어요 상당으로 가고 맹달은 지킵니다 양서 나오세요 자 한중 더 털었구요 장우 혼자 가지 마세요 아들 유명한 아 여기 토봉함정 괜찮은데요 날려봅시다 맹수도 괜찮고요 생각보다 딜 괜찮아요 아 이거 공격 명령도 있구나 어차피 우리가 사기가 높기 때문에 공격 명령도 괜찮죠 아 가비능이 이기겠죠 오케이 이겼어요 하우페가 그 원수입니다 석포 약삽하게 돌아서 이걸 먹어 하지만 그 전에 수비아카이 끝날 것 같죠 그 전에 끝나죠 화시부인도 진짜 그 장안에서 수비하면서 많이 죽였어요 진짜 많이 죽였어요 강궁병 장인어른 하나 갑시다 아 양서 왜 이렇게 느려 스마이저 불쌍한 거 보세요 3천 남았어요 사마의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죠 아마 승상이 죽을 때까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스마이 아 그렇네요 아들 두 명이나 죽였는데 장춘아는 막 친듯이 달려드는데 스마이 안 달려들죠 아까 장춘아 미친 듯이 달려들더만 어제 사마사 사마사 다 죽였거든요 자기 아들이 아닌가 비목에 갚아줘야죠 수비아카 어디갔어 안닿죠 아 별사지 괜히 써가지고 병사만 죽었어요 어 배식이님 어서오세요 어 사마이가 포박됐다구요 야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죠 스마이가 포박이라 아하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하후무가 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놀고 있는 애가 누가 있죠 신창이 놀고 있네요 왕창도 놀고 있고 왕창이 옵시다 스마이 죽이자구요 스마이가 어차피 구적이죠 원수예요 어차피 원수예요 아 어차피 원수네요 이거 살려둘 수가 없네요 와 장인 어른하고 딸하고 왕창이 놀고 있네요 guys They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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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回는 지난 3월달에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공격이 없었을때는 멀지 않았어요 그래도 방금은 안에서 공격이 없었을 때가 없었을 때가 없었을 때가 없었을 때가 없었을 때가 없었을 때가 없었다고요 제가 볼 때 왕숙을 등용하고 왕숙한테 시켜서 왕원이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왕숙을 등용하고 왕숙한테 시켜서 왕원이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왕숙도 잡힌 지가 오래됐는데 되게 저게 안되네요 왕숙이 많다는 걸 보여줘요 왕씨가 많긴 많죠 건축하세요 뭐야 뭐 이렇게 없어 병기들이 장후 역경강화가 있기 때문에 싸우면 되죠 모든 분들! 여기가 장례입니다 아니 먼저 이걸 쳐 그 다음에서 자 갑비약화 어 갑비약화의 와 궁병수비진 하하 고고마리 가수고마리메시타 가수고마리메시타 가수고마리메시타